좌표 북위 35도 54분 38초 동경 127도 15분 26초 북위 35.91056도 동경 127.25722도 35.91056 127.25722 완주의봉사 보광명전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의봉사에 있는 불전이다. 1977년 8월 22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608호로 지정되었다. 의봉사는 백제무왕 5년에 서암대사가 지었다는 설과 신라말의 최용각이라는 사람이 절터에서 3마리 봉황새가 노는 것을 보고 의봉사라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고려 공민왕 8년 나홍화상이 절을 크게 넓혀 지었고 조선 세조 12년 석잠대사가 수리하였다고 한다. 의봉사 보광명전은 건축수법으로 보아 17세 기경에 지은 건물로 추정하며 보광명전이라 적힌 현판은 조선 순조 28년에 쓴 것이라고 한다.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3칸으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8팔자 모양을 한 팔짝 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바치기 위해 기둥 위부분에 장식하여 짜은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이다. 건물 안쪽은 천장 속을 가리고 있는 우물정자 모양의 우물천장으로 꾸몄다. 불단 위쪽으로 운용과 여의주 모양의 구슬을 장식한 닷집을 만들어 놓아 불상의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안쪽 뒷벽에 그린 베개가늠보살상을 비롯한 여러 불화와 비교적 채색이 잘 보존된 금단청은 차분하고 아늑한 법당 안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우수한 옛 채색기법과 조선시대 목조 불정건축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되는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 건물은 조각 솜씨나 목재를 다듬은 기법으로 볼 때 조선중기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법당 안에는 극락을 주관하는 석가모니불이 으뜸 부처로 있다. 좌우의 중심 기둥 사이에 칸막이 벽을 세우고 그 뒤에 흰옷을 걸친 관음보살상을 그렸다. 불상 왼쪽 벽에는 악기를 든 선녀를 비롯해 여러 인물을 묘사한 그림을 걸었고 바둑판 무늬로 짠 천장에는 연꽃을 그렸다. 이 그림들은 단청과 더불어 차분한 색조를 띄어 전체적으로 아늑한 느낌이 든다. 중요 부위마다 굵직한 목재를 사용하고 귀퉁이의 기둥도 높게 솟아있어 건물 외양에서 웅장함이 느껴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